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맛댁이에요 오늘 엄청난 바람이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비도 멈추고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엄청난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catalota koreana 롬카이 로맨 롬카니까 해요 이 Got her 로마니로마이 도배? 말리아노 로마니 아하하하하 네 로마니로마니 부리니 부리니 이쁜 아가씨 누구? 누구예요? 내 부모님 부모님? 손님 아빠 따라 동반해서 나무스크 왔다 사랑의 사랑은? 베아트리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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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단테의 영원한 여인 베아트리취 레이 카포? 산드로 우리의 산드로 에코 마이 에코 마이 커피 마시러 갔다가 부리나케 와요 나무가 갑자기 예 예 저 산 중턱에 양들도 있고 여러분 바람이 이렇게 바람 엄청나게 바람 불어요 자 어떻게 나무를 이 나무를 지금 지시 kwintali 이는 요건 지시 kwintali 찾는 하지 여덟 지시 kwintali 지시 kwintali 킬로그라미 과완태? 10 밀라 너 킬로그라미 과완태? 예 10 밀라 10 밀라 만 킬로그램이 이탈리아 애들이 나무 가져다주시는 분이 하시는게 디시키 인탈리아 여러분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바람 엄청 이 바람 부는 날 나무 갖고 왔어요 우리 아모레는 항상 뒷짐 힘든 노가다이는 항상 뒷짐 손을 손을 가린다는 여기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시간이었어요 나무 하차 했네요 쉽죠? 쉽습니다 끝났어 아하하하 얼마? 한 빈 달래. 그래서 100개는 안다고 했어요. 세가 마른 나무, 마른 장작으로 마른 장작이 만 킬로그램 이게 지금 현재 140유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. 이게 이제 돈을 신다는 얘기에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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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래미가 아빠 따라서 아빠 심심치 않게 따라다니래요. Ciao! 이제 이 나머지는 저의 몫이 되겠죠.